안 돼! 안 돼! 뉴턴, 뉴 진즈 CQ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다섯 분 안에 마피아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화보를 찍는 동안에 나머지 멤버분들 다섯 분이 몰래 몰래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스포일러가 무슨지를 찾아 계시면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네! 아, 네! 나, 인지님, 제일 세인!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예쁘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우와! 귀여워! 아, 네! 아, 네! 아, 네! 인지 언니가 스포일러 같아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뭐지? 네, 잘할 수 있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파이팅! 저는... 저는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어? 난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지? 어? Somebody's smiling 지금 혜인이가 담임이 맛있게 점심 먹고 있어서 혜인이가 진짜 촬영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우선은 여기입니다 오, 이렇게 우선은 하시면 우선은 와, 우선은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공주에 넣었다 미션 스타트 할게요 리얼 미션 너무 짧아요 스마일인가? 아 썩있다 따갑게 해줄까? 왜? 깨졌는데 왜 긴 거 아니긴 한데 그때 이게 너무 심상해 아 잠시만, 뭔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뭔가 이따가가 풍선을 하겠습니다 풍선 도전? 네 2분 동안 해야되는 거죠? 네 1분 시작 아 풍선 너무 귀엽다 아니 간지름 뭐지 뭐지 실패 다시 도전? 다시 도전해요 잠깐만 다시 도전해요 잠깐만 다시 도전해요 잠깐만 다시 도전해요 다시 도전해요 다시 도전해요 다시 도전해요 다시 도전해요 어디 갔지? 안 돼 안 돼 다음 2번 하실 분? 아 저예요 미션지 어디 갔지? 미션지 어디 갔지? 미션지 뭐... 있어야 되나요? 네 미션지 없으시죠? 미션지 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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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럴 뉴턴 뉴 진즈 거의 다 끝났는데? 근데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제 뉴턴, 뉴런, 뉴본, 뉴 지인즈, 뉴트로드 어? 에서진 못해 전 미션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멤버들 주변에 있을 때 하기 어렵네요 어떡해! 강혜린 됐어요 강희정 리얼 미션까지 하시겠어요? 네 길게 You got me looking for a day shine Yeah 저는 그렇게 나쁜 아니어서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숨길 거예요 지금 멤버들 약간 좀 많이 흥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게임 되게 진심으로 하거든요 단이랑 혜린이 계속 주변에 있어서 간지럽게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풍선이 부르는 걸 생각하다가 어려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션을 하시려면 왕관이 필요합니다 왕관이요? 왕관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요? 왕관을 숨겼어요 어떤 멤버가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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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난스러운 귀여운 행동을 할 만한 친구는 하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니 맞나요? 하이브 선배님들의 노래를 10초 안에 말하기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 3개 10초 안에 알겠습니다 시작 보아 4분의 3 생각나게 해서 너를 기다려 Fearless DNA 오오오오오 네이리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레어리션 틀어 줄게요 정감을 잠깐 두고 아 이게 저희가 비행방을 했으니까 그 미신님이 되게 화제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쁘다요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촬영 잘하고 계세요 촬영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촬영은 머리카락과 오토바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촬영이었습니다 지금 미션하러 가는 중이에요 짠 미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겠다 안녕 무슨 미션을 하러 오셨습니까? 버티션인데 집에서 댄스 조용히야 근데 미션을 하시기 전에 왕관이 불러요 어디에 있어요? 먼저 다녀간 멤버가 숨겨놨는데 민지언니겠네요 여기 안에 남았나? 여기 설마 어? 거기 이거 너무 있는 것 같은데? 깨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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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텐션 킬링파트 안무 2배속으로 추기입니다 안무 2배속으로 추기입니다 불안해요 누가 올까봐 1, 2, 3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필요해 난 짜잔 미션 회원님 저게 필요한데 네네 짜잔 찾아놨습니다 깜찍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어? 어? 지금 뭐? 도망가지 않으면 어? 언젠간 언니들에게 잡히고 말 거야 높은 곳에 숨겨둬 절대 찾지 못할 거예요 원래 가장 쉬운 곳이 가장 찾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못 찾을까요? 여기서도 좋고 여기도 가야겠다 약간 약간 뭔 줄 알았어요 약간 약간 처음에 미션을 봤을 때 잠시를 미리 다 생각해 놓고 있었거든요 제 리얼 미션이 노래를 추면 언니들이 듣고 올 텐데 언니들은 제 성격과 다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노래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올 텐데 그럼 전 미션 끝입니다 뿅 뿅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스포일러인가요? 저요? 저는 지금 말고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뭔가 하니 언니나 혜인인 것 같아요 누가 스포일러인 것 같아요? 누가 스포일러인 것 같아요? 하니 언니나 혜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혜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지 100%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민지 언니나 혜린이 언니일 것 같아요 왜 저를 의심했을까요? 왜 저를 의심했을까요? 저와 아주 가까이 앉아보자 와 이거구나 너무 안 한지 오래되는데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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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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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3단 4단 하니 언니가 어디 갔죠? 하니 언니가 스포일러예요 하니 언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혜린이 언니네 스포일러는 누굴까요? 혜린이 언니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스포일러가 오고 계세요 디링 걸음이 이상한데? 왜? 왜? 아무리 봐도 하니 언니가 스포일러예요 내가 공주여서 왕관 필요하는 거예요 야 나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한 번? 아니 위험해 네가 스포일러니까 아니에요 스포일러 맞아요 언니 민지 언니 이미 했어 헤린 언니가 제가 보기엔 스포일러 맞는 것 같아요 민지 언니는 왜냐면 스포일러였다면 그렇게 미션을 빨리 끝낼 수 없었어 스포일러는 스포일러 언니 이미 했죠? 아 저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난 자꾸 누가 뺏어놔서 아무것도 못했어 다른 미션 할래요 언니 스포일러죠? 민지 언니요 저랑? 네 자신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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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미션지를 뺏겼는데 괜찮아요 안 봤어요 여기까지만 봤어요 세임아 시청자들은 미션을 게임하는 걸로 잘 안된다고 칠 어망가자 bald 1 2 3 4 5 6 7 9 10 오야부름 갓 이거 아직 안 한 멤버들도 있어 또 수뇌하게 됐나? 제가 생각하기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늦게 성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멤버가 제가 숨기 왕관을 찾을 수 있을지가 매우 기대가 돼서 아니에요 또 하나 더 하셔도 돼요 풍선껌 씹으면서 비트박스하게 해볼게요 망가 흔들어 드릴게요 대박 너무 기대가 돼서 전 눈 빠요 빛박스 진짜 못해요 괜찮은 건가요? 너무 잘했어 스포일러에 대한 포인트 네 네 다섯 글자예요 마시 다니엘 아 널 찾고 있었어 나 풍선은 사진 찍고 싶었어 하니의 미신 중이라고 해서 지금 뛰어왔는데 서울에서 오면 누굴까요? 하니 아니면 혜인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너넨 나야 나이의 미신 중 하나 나이의 미신 중 하나 잘 모르겠어요 아 니가 이제 출발이 되는데 나이의 미신 중 하나 나이의 미신 중 하나 아 난 그냥 약간 보여요 머리 머리 보여요 에이야 아 아무도 없어 어? 왕관 왕관을 못 찾으면 결국에 못 찾아놔 아니 왕관입니다 아니 왕관이 어디 있단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쿠키를 칠건데 의자 없이 칠겁니다 진짜 인생을 잘 못 찾을 수가 있네 아니 아니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거로 어? 다이태도 되지 않나요? 앞에서 미션 하면 안 되세요? 아 그래요? 들어오는 건 잘 났어요 본인이 스포일러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세요 원하게 되고 알잖아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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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래 성공! 날려간 것 같아 희쩍이다 희쩍을 들키면 안 되지 그쵸? 나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희쩍은 하리언니 아니잖아 그니까 컴백이 아니라 지금 스포일러인 처그라고 있잖아요 네 민기 언니 아니에요? 아 민기 아니야 날 믿자 믿어지네 근데 쿠키는 진짜 의자 없이 스와트 자세를 유지하면서 진짜 어려워요 우리 자랑스러운 동생 우선은 지금 앞에 계시는 다섯 분 모두 미션은 다 성공하셨어요 네 벌칙할 사람 없는 건데 웨이크 미션도 성공하셨고 리얼 미션도 성공하셨는데 하지만 이 중에 단이 님께서는 게임의 룰을 얻었기 때문에 탈락을 하시게 됐고 스포일러를 못 찾게 될 경우 스포일러 혼자 엔딩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왕관을 드렸는데 스포일러로 생각되시는 분께 왕관을 씌워주시면 되세요 아이콘은 스포일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탈락함으로써 더 쉽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뮤지 분명히 아닌 거 같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 반응이 약간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종금하게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뮤지는 아니고요 누구인 거 같아요? 저는 한유 언니 같아요 저도 한유 언니인 거 같아요 저는 사실 혜인이랑 한유랑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포일러가 두 명인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따로 인터뷰를 한 것도 끝나자마자 너무 티 났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한이인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 너무 잘했네 사실 혜인인 줄 알았거든요 자꾸 혜인이가 저를 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상한 미소를 원해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이인 민지 언니 아니야? 잠깐만 반응이 님을 제외하고 앵킹을 하게 되면 죄송해요 제외하고 제외하고 저는 스포일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잘하고 있나 봐요 근데 좀 뒤질까 봐 정말 잘 못하는데 네 네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소금이 그렇잖아요 일단 연기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아니 혜인이야 혜리리 혜인이다 혜인이다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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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요 나 해요 진짜 민주언니 맞아요 아 민주언니 내가 나인 이유가 뭐야? 민주언니가 언니 아니면 언니에요 진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민지언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 힌트 받았거든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한국어로 마시다니엘 다섯 글자잖아요 근데 얘 타락이 됐어요 아니 근데 타락 됐는데 아니 근데 타락 됐는데 그래도 스포일러 이 언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 민주언니 아 나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나 알아 하나 둘 셋 해인 민지언니 나 아닌데 그럼 혜인인다고 와 혜인아 와 혜인이다 와 혜인이다 와 혜인이다 와 혜인이다 와 혜인이다 이혜인 이혜인이다 오 혜인이다 아니 혜인이다 와 혜인은 이렇게 열심히 씌워준다고 나한테 아니라고 나 엉불하면 눈을 보고 저 근데 하니 아니었지 하니랑 다님도 투표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민지! 다닐씨가 득표고 민지씨가 득표? 난 아무렇지 않아 난 이미 배신감을 느꼈어 하나 둘 셋 다닐! 다닐 언니랑 다닐 언니랑 다닐 언니랑 다닐 언니랑 다닐씨가 탈락을 했으면서 스포일러로 뽑혔어요 스포일러가 맞는지 아닌지 과연 한번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포일러분은 앞으로 나와서 왕관을... 봐봐 저 눈빛 봐! 제가... 제가 말했... 제가 스포일러였다고... 저... 민지 언니가 스포일러예요! 제가 스포일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포일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스포일러 같은 사람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끼워주면 된대요 와... 비켜주시면 저희 혼자 엔딩 하겠습니다 아리야! 아리야! 저 아까 괜찮은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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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좋겠다 혹시 말씀 있나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 4명에서... 그러시면 저 혼자 할 거예요 미안한데 나 빼고 다 서줄래? 아... 아... 말씀은... 성공하신 공주님만... 네 지키 구독자 여러분 저희 뉴진스가 이렇게 오늘 정말 재밌는 게임과 함께 화보를 찍어봤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뉴진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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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